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창원시 성산구 에서는 단일화가 실패하게 됩니다.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노회찬 전 의원의 투신사망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러분들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의당에 그냥 몰아주는 식으로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이 창원시 성산구의 4.15 총선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세력 들이 어떤 세력인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세력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세력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엿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 겁니다. 단일화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것은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것 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례가 여러분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사례가 뭔가 하니까 도둑놈들이 표를 도둑질한 다음에 그 장물 이지 않습니까 훔친 물건 그 표를 나누어 갖는 겁니다. 도둑놈들이 이런 표를 훔쳐 가지고 그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강기윤 후보의 표를 훔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두 명이 나왔으니까 정의당 뭐 한 40% 갖고 더블당 한 60% 갖고 이렇게 나누어 가주는 겁니다. 그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세력 들은 노동단체와도 굉장히 깊숙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노동단체하고. 민주노총 더블당 정의당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아주 예배직이고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단일화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아주 좀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당일 후보 내던 창원시 성산구 이번에는 단일화에 실패해서 통합당과 삼강구도가 되다. 민주당 정의당 창원 성산 후보 단일화 무산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이 차익값 그래프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익값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보시기 보면 차익값이 미래통합당 강기우는 7개 동에서 모두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값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최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이런 것은 표를 도독질하지 않고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정의당 과 여러분들 더블당은 모두 다 차익값이 다 풀렀습니다. 7개 동에서 한 군데도 빠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의심할 수 있는 것은 표를 빼앗기는 총은 미래통합당의 강기운이고 표를 훔치는 쪽은 주력은 정의당이고 그다음 부설기를 좀 차지하는 데는 더블당이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차익값 그래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표를 훔쳤구나.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창원 성산구 단일화 실패 미래통합당 강기운으로부터 훔친 사전투표 득표수를 정의당과 더블당이 분배에서 가진 특수사례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당이 웅남동에서 마이너스 8.8%를 빼앗기고 정의당과 더블당이 플러스 8.5 성주동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0.6 정의당 더블당 플러스 10.5 가엄정동 마이너스 10.9 정의당 더블당 플러스 11.2 사파동 마이너스 8.4 정의당 더블당 8.9 통합당 강기운 후보에서 빼앗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일정 퍼센트로 나누어서 정의당과 더블당이 나누어 가진 아주 특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사례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놨죠. 그러니까 훔친 장무를 나누어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골치가 아프니까 나누어 준 겁니다. 에이 니도 몇 프로 먹고 니도 몇 프로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더블당의 수뇌부나 정의당의 수뇌부들은 다 부정선거를 서로 아는 겁니다. 장무를 나누어 가진 아주 특별한 게 온 겁니다. 도덕질을 해가지고 남조선 선관위가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의 강기운 후반께서 표를 뭡니까 엄청 훔친 다음에 그 확보된 장무를 선거 사기 세력들의 골치가 아프니까 분배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영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선거 사기 세력들 내부에. 민주노총에는 한 60% 주고 뚱뚱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더블당은 한 40% 정도 주고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2하 전문가가 바로 분석을 해보니까 얼마를 도덕질했냐. 미래통합당 강기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도덕질 당한 겁니다. 4883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일반적으로는 한 후보한테 플러스 4883표 마이너스 4883표가 돼야 되는데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정의당의 여영국이 도덕질한 4883표 가운데 2930표를 가지고 더블당의 이홍석이 1953표를 가지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조선 선관이라 부르는 겁니다. 도저히 대한민국 선관은 아닌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표를 도덕질해 가지고 확보된 장무를 가지고 여영국이 한 끼 이름 60% 주고 정의당 한 끼 이홍석이 더블당 한 끼 뭐죠 40% 분배해 준 겁니다. 이거 뭐 완전히 도덕놈들이지 이게 책 제목은 잘 정한 겁니다. 도덕놈들이라고. 여기 보시죠. 조작값 25%로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를 훔친 다음에 사전투표 조작 규모는 9766표 4883표를 훔치고 4883표를 더해 준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4883표를 훔치면 대부분 더블당 한 게 4883표를 더해 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입장 이 곤란했던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더블당 한 게 4883표를 더해 줘야 되는데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냥 정의당 한 게 60% 배분하고 한 그냥 너도 좀 먹으러 해가 더블당 한 게 이런들 40% 이런분한. 정의당의 2930표 60% 더블당의 1953표 40%로 분배해서 나누어 가진 사례인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남조선선관이라 자주 부르는 겁니다. 좀 은찮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만 이거는 남조선선관이라 일어날 일이지 대한민국 선관이라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는 표를 도덕질 당하지 않았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51%가 돼야 되는데 표를 도덕질에 대해놓으니까 41%인 겁니다. 이걸 41%를 진짜처럼 누가 발표 했습니까 남조선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강기훈 후보가 24414 표를 받아야 되는데 19,531%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실상인 겁니다. 창피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나라가 뭡니까 기강 자체가 무너지고 이 세력들이 이제 나라를 완전히 삼키는 이런들 마지막 절정이 2024년도 총선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까지는 줄기차게 할 생각인 겁니다. 마음이 안 들지만 국힘당이 마음이 안 들지만 그래도 너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노예가 되게 생겼습니까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그래도 아는 사람이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딱 작업이 된 겁니다. 25%를 도덕질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 칼같이 잡아낸 겁니다. 이 도덕놈들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사전투표 도표를 강기훈 후보가 51% 당일 가짜 사전투표율이 41% 이렇게 차이 값이 크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한 번 보시죠. 그다음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도덕질 해도 표가 갈려놓으니까 강기훈이 이겼습니다. 강기훈 후보가 6만 1779표를 받았다. 정의당의 여영국이 표를 쑤셔 넣어 줬는데도 4만 5561표를 받았다. 더블당의 이용석이 2만 662표를 받았다. 이게 여러분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강기훈 후보의 표를 25% 훔쳤기 때문에 그걸 조작값 사용해 가지고 다 복원시키게 되면은 복원시키게 되면 강기훈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원래 2만 4414표를 받았는데 남조선 선관위가 표를 도덕질해 가지고 1만 9531표를 받았다고 축소를 시킨 겁니다. 더블당은 원래 6,765표를 받았는데 표를 더해 줘 가지고 8,718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발표를 해 준 겁니다. 정의당의 여영국은 원래 1만 5271표를 받았는데 장물 도덕질한 여러분들 강기훈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부를 받아 가지고 1만 8201표를 받은 것을 발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총 모집단인 총 투표자 수가 13만 사전투표자 수가 4만 7900 당일 투표지가 8만 4천 이 정도가 되면은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해야 되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조작해놓은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강기훈 당일 투표 득표율 50% 사전투표 득표율 41% 차익값 마이너 10%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여영국 당일투표 득표율 33 사전투표 득표율 플러스 38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5% 이런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홍석은 차익값 플러스 4%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원래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았으면 2만 4천 2만 4천 30표 차이로 강기훈 후보가 승리를 했네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창원성산구 사전투표 조작 특이한 사항발색 미래통합당 25% 조작값 4,883표를 더블당에게 40% 1,953표를 더해주고 장무를 나누어 가진 겁니다. 정의당에게 60% 2,930표를 더해주는 조작 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4,883표를 빼앗겼 는데 이것을 더블당에게 전부 주지 않고 더블당에게 40%인 2,953표 정의당의 60%인 2,930표를 준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관위가 마음대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국정원의 감사 결과에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유령 사전투표 자서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통합선거인 위 변조를 통해서 국정원 감사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변조를 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전투표 자서를 마음대로 뭡니까 조작할 수 있다. 그게 국정원 감사의 가장 핵심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4.15 총선에 나온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더블당한 게 더 표를 주지 않고 정의당한 게 60%를 주고 더블당한 게 40%를 줘 가지고 그냥 서로의 말이 안 나오게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고향에서 출마하는데 절대 정의당의 당대표였던 심상정 후보의 사전투표는 손을 안 댑니다. 그다음 그거는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정의당이 가장 여러분들 그거 한 부분은 손을 안 대주는 겁니다. 그게 서로가 다 아는 겁니다. 묻게를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2019년 4월 5일 창원시 성상구 여러분들 보궐선거. 노회찬의 투신 사망으로 인한 여러분들 여영국 후보의 당선은 개표가 끝난 99.9% 상태에서 한 503표 차이로 여러분들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거는 결국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은 투표의 집계를 담당하는 서버에서 조작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섯 번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고 2020년도 4.15 총선을 통해 가지고 창원시 성상구에서는 강기훈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25%를 훔쳐 가지고 학보된 작물 도덕질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정의당에게 60%를 주고 더블당에게 20%를 주는 아주 기막힌 그런 조작 사례가 포착이 된 겁니다.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 상황입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알죠? 다 도덕놈들인 겁니다. 사기꾼들이고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전면 계획이 없으면 2024년 총선에서는 대표를 할 것이고 국민들은 그냥 바빌론 유수가드시 여러분들은 뭡니까 선거 부정 세력의 압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한 겁니다. 이번 결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드는 것이 서버 집계 서버에서 그냥 그대로 조작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4.15 창원 성산구 선거는 훔친 사전투표 득표수를 40%대 더블당 60%로 정의당 분배한 사례다. 선관위는 전산조작으로 통합당 후보에게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5%를 훔친 다음 여기서 확보된 작물 빼앗은 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1만 9,531표를 1만 9,531표를 전산조작으로 더블당 40% 정의당 60%로 배분한 아주 특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사례이다. 전산조작의 주범은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왼쪽에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차익값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게 있죠 조작값을 활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구한 차익값입니다. 차익값 크기가 일단 다르지 않습니까 강기훈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가 플러스 2%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1% 이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훔쳐 놓으니까 차익값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8%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1%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가 플러스 0% 마이너스 8%가 플러스 4% 영국은 플러스 10%가 플러스 3% 플러스 7%가 플러스 0% 플러스 9%가 플러스 3% 조작을 해 놓으니까 조작을 해 놓으니까 뚱뚱한 이름 차익값이 홀쪼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들 도망갈 수 없는 게 딱 마지막 이름 차익값 그래프를 구해보면 이게 막 칼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위가 성관이 발표한 사전 당일 강기훈입니다 이 강기훈이 사전 당일 이런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4.1% 마이너스 4.1%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0.1% 플러스 0.1%로 이렇게 두 개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투표가 되면 이렇게 차익값이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참 큰일입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솔직 담백하게 직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국민의 심도 그냥 임기응변 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대한민국 언론 가운데 그렇게 참 솔직하게 여러분 이 문제를 직시하고 이야기하려는 데가 없고 대통령도 여러분들 그냥 다 뭉개고 이렇게 나라가 정말 망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부정성을 밝혀낸 겁니다 4.15 총선을 넘어가지고 2016년 총선부터 모든 것을 다 밝혀낸 거죠 그나마 2016년 총선이 조금 이렇게 부정선거 좀 덜했고 2017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정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선관일 여러분들 장악해서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많은 그런 시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죠 윤 대통령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4.15 총선 당시 검찰총장이었고 그러니까 아무리 특수통이지만 선거 부정정들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다 인지하고 있을 테니까 취임 이후에 내일은 있겠지 다음 달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개인 기대를 접은 지 오래됐습니다 저 양반이 성품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저 양반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선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지 않겠구나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안 하기 때문에 국힘도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뭐 수계표 뭐 이렇게 하는데 맹주성 교수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표 집계 과정을 다 조작을 해왔는데 수계표 가지고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데 오늘 여기 보시니까 김기조님께서 tv조선의 사전선거제도 부정선거를 답글로 적으려 하면 아예 못 적게 합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tv조선 정도가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그냥 나라가 그냥 자살하기로 결심을 한 나라처럼 보이는 겁니다 망하기로 그냥 나라가 그냥 죽기로 결심을 이렇게 죽기로 결심하기도 이렇게 굳게 죽기로 결심할 수 있게끄냐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